네 안녕하세요 쇼스티 이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나연입니다 아우 네 나연씨 네 오늘 그 세일러문 일명 세일러문 네일 아바타도 있네요 여기 아바타 네일이 있네요 네 변신하는 일명 크레이지 네일인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? 색이 변하는 네일 아트? 아 정말 크레이지 하는 것 같아요 컬러가 정말 색이 나죠? 색이 변하는 거죠? 네 그렇죠 이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색이 변하는 거죠? 네 그렇죠 아 믿고 있을게요 아니 우시면서 이거 아바타 색깔 아니야? 이러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변하기 위해서 온 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이 컬러가 이렇게 색 컬러로 변한다고요? 네 그렇습니다 안 믿기시죠? 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한번 딱 발라볼까요 아니 왜냐면 딱 보니까 제가 오늘 나연씨 손톱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빗소죠 빗소고 있어요 눈뽕주의 눈뽕주의 오늘 눈뽕주의 방송 눈뽕주의 네 했는데 어떻게 떼고 발라야 되는거 아니에요? 위장은 그냥 바르잖아 뭐 제가 지금 위에 이미 컬러가 조금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위에다가 덧바러서 아깝다 설마 진짜 이 컬러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? 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선은 한번 발라볼까요? 어떤 컬러 발라드릴까요? 조금 아바타색 신색을 하셨던 좀 접신 하시게요? 접신이 아니고 그게 뭐죠? 원래 접신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쵸 알죠 그거 전기같은 거 이렇게 꼽혀서 몰라 몰라 그냥 접신이 아니라 어느 손가락에 발라줄까요? 여기가 날까요 혹시? 방금 가운데 손가락에 발랐다가 급하게 바꾼 거 알죠? 틀렸어요? 자 오늘 지금 보시는 이 크레이지 네일 컬러가요 지금 총 5개 컬러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어? 진짜? 왜요? 봉님이 안오신대요 봉사님 아 늑대소근이라고 오늘 보시면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데 오늘 같은 애들 들어오셔야지 진짜 아이고 아이고 제가 자꾸 움직이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빠르셔도 돼요 진짜 전 이런 거 조금 아 꼼꼼하실 거야 아 배 아파요? 딱 여기 맞췄어요 오 대박 진짜 솜씨 짱 지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바타 접신에서 아고 하하하하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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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지금 저한테 저희가 지금 발라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위에 지금 이 컬러 지금 몇 번 칠해주신 거예요? 한 번이요 한 번? 근데 한 번 칠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 컬러였습니다 근데 한 번 밖에 안 칠했는데도 굳은 거예요 벌써? 아니 설마 설마 진짜 나도 너무 놀라서 나도 너무 놀라서 그렇죠? 이렇게 빠를 리가 없는데 혹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칠해드릴까요? 어 정말요? 아 싫은가 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주시면 저희 감사하죠 한 번 더 해주시고 제가 그동안 얘기해드릴게요 가격이 오늘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에 3,500원인데 왜 3,500원 너무 싸다 근데 그렇죠 진짜 저렴하죠 왜냐면 이 컬러가 지금 이 하나 컬러가 3가지 컬러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쪽에 바르는 동안 일단 이따가 마르는 동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기다리세요 분코님 저 용주씨 처음 봤는데 약간 제꺼네요 너무 재밌네요 아 진짜요? 아 방송 계속 같이 하고 싶어요 저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요? 그게 두소가 없어서 제가 저도 약간 푼슬 한 번 많이 드려요 좋다 좋다 우리 같이 맨날 붙여달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어디 사세요? 아 저 의정부요 저 수원이요 어 완전 끝까지 끝이다 여기서 만나요 제가 조금 더 오잖아 근데 웅님 들어오셨네요 분코님이 혹시 웅님 수원하셨나요 또 무과서고 나가려고 그러죠 웅님 오셨네 아니 제 방송을 되게 자주 와주시는 분인데 전 오늘 아무도 안 들어와 주셔서 진짜요? 채팅 안하고 혼자 말하다가 진짜요? 빨리 끝냈잖아요 원래 그럴 때는 좀 은근히 그럴 때가 있는데 아이질거님께서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깐 말이에요 이제 이제부터 제가 중앙사이콘님 되게 많이 분코님 그렇죠 많이 많이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분코님, 웅님, 아이질거님 웅님은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이징